오늘은 친구들이랑 삼겹살 집을 갔다 노년동인데 삼겹살 1인분 4500원이라네 삼겹살 콩나물에다 맛있게 싸먹다가 주위를 보니 남자만 있는 테이블은 우리뿐 그래 살이나 찌자 술이나 먹자 고기나 굽자 오늘 옆 테이블에 저 커플들도 언젠가 이별을 하리 꿀꿀꿀꿀꿀 꿀꿀꿀꿀꿀꿀 돼지를 먹고 돼지가 된다 삼겹살 김치로 구워 맛있게 싸먹다가 주위를 보니 남자만 있는 머저리는 우리뿐 그래 살이나 찌자 술이나 먹자 고기나 굽자 오늘 옆 테이블에 저 커플들 옆 테이블에 저 커플들도 언젠가 이별을 하리 그래 살이나 찌자 그래 살이나 찌자 술이나 먹자 고기나 굽자 된장 옆 테이블에 저 커플들도 언젠가 이별을 하리 고기가 노래를 한다 꿀꿀꿀 이모 여기 삼인분 추가